이레미야 애가 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김하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에 타조어 갔더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터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우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쇄악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털을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행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노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뒷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뒷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해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수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오나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